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로직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. 자 left-right라고 하는 이 변수는 sum과 average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의 로직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로직이 또 등장하는데요. 이 로직은 이 위에 있는 로직과 데이터는 다를지언정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. 즉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 이만큼을 자 이렇게 할게요.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메소드로 묶는 겁니다. 즉 메소드화를 시키는 것이죠. 그러면 그리고 인자 값을 주고 left-right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호출할 때마다 여기 있는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차근차근 실행돼서 자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되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거예요.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연관되어 있는 이것들 안에서 left는 10이고 right는 2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어떤 때는 sum을 쓰고 싶고 어떨 때는 average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이걸 통째로 쓰고 싶다면 그냥 메소드로 감싸면 되지만 여기에서 sum과 average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객체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객체에 소속으로 이런 변수들을 주고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그 객체에 소속으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놓게 되면 left는 10, right는 20이라는 이 값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sum을 실행해서 30을 가져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average를 실행해서 15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변화 또는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자바라는 언어는 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죠. 자 이게 이제 그 코드의 내용인데요. 갑자기 확 늘어났죠 코드의 양이. 그래서 아마 당황하셨을 건데 그러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.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자 이런 코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볼 것은 우선 이 어떻게 그 로직이 사용되는가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예요. 실제로 그 로직이 어떤 모습인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그 로직이 추구하는 바, 그 로직의 기획의도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실제 코드를 보셔야지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순서대로 쭉 읽어내려 가시면 안되고요.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고 우리도 컴퓨터가 돼서 컴퓨터도 컴퓨터의 입장에서 얘를 실행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 로직을 읽어가셔야 됩니다. 자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이 객체가 하는 역할은 이 객체가 갖고 있는 left-right 값에 따라서 sum을 하고 average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객체를 우리는 만들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드는 이 구체적인 문법은 이렇다는 겁니다. 자 여기 보시죠. 자 우선 음 우항부터 읽어야죠. 우항이 실행되고 좌항에 대입되기 때문에 자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메소드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. 예 근데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면 앞에 new라고 하는 것이 안 붙어있죠. 근데 얘는 앞에 new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메소드랑은 다릅니다. 자 요게 뭐냐면 바로 객체예요. 객체 이것이 객체입니다. 즉 우리는 카큘레이터라는 객체를 새로 만든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카큘레이터라는 객체를 c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c1이라는 변수의 데이터형은 그 객체의 객체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예 다시요. 카큘레이터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c1이라는 변수에 담았는데 그 변수는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변수여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밑에 줄로 가서 자 c1이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는 우리가 생성한 객체가 들어있죠. 그리고 set setOperand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. 자 setOperand라는 것은 연산의 대상이 될 값을 의미하는데요. 자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자 setOperand라는 메소드 이거 메소드입니다. 메소드의 인자 값으로 전달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요 setOperand라는 요 메소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c1이라고 하는 저 객체에 저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니까 이건 객체죠. 저 객체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값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주지 않았지만 이것의 결과는 30이 됩니다. 그리고 c1 객체에 average를 하게 되면 이것의 결과는 15가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c1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메소드들 이 어떤 취지의 어떤 기획을 갖고 있는지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. 그러면 실제로 이 객체를 객체는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건데요. 예 그게 바로 클래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것은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봤고요.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실제 객체의 내용을 우리는 instance라고 합니다. instance instance 자 다음 동영상에서 이 instance를 만들기 위한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